자 유아 오늘은 챌린저 2부 찍고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사라티코 이걸로 이제 새 시즌을 할 건데 어 쉐도로프 왔습니다 여러분 쉐도로프 이제 새롭게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역시 오른발의 하지야 내가 볼 때 이거 7카가 약간 짜치긴 한데 8카는 너무 비싸고 6카는 너무 싸서 7카를 샀으니까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레알은 잠깐 적고 지금 2조 5천억 있거든요 그 다음은 비주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나야 돼 잠깐만 여러분 혼날 타이밍 한번 있어 여러분 혼나야 돼 어련히 비주류 또 할 건데 자꾸 레알 영상만 올리면 이 맛이 아니야 어련히 백종원이야? 한 3, 4 영상 올리면은 어련히 비주류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초심이런네 나 초심이런네라는 말 제일 싫어해 사람이 발전을 해야지 여러 개 해보고 발전도 하고 해야지 맨날 초심 찾으래 봐봐 그리고 이 팀 봐봐 이게 주류냐? 이게 주류야? 나도 좀 높은 티어로 올라가려고 주류로 맞추고 싶었어 근데 내 몸에 있는 본능이 호날두를 사지 말래 재밌잖아 자꾸 이 맛이 아니야 하는데 뭘 맛이 아니야 똑같은 맛이구만 약간 비싸졌을 뿐 그래서 레알은 간간히 한 번씩 올리게 중간중간 그리고 갑자기 라이브 키고 싶을 때 레알로 한 번씩 하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 티어는 저번에가 챌린저 2부로 끝났으니까 1부는 우선 찍어보고 수비 두 줄 수비 완전 잘 돼 있는데 약간 흐트러졌다 이때를 뚫어야 돼요 이게 또 배치라 티어가 다들 노프스카스 엠발 슛 이하응 마르 대결을 할라인데 안됐고 스네이도 재치고 받고 핫 오 파워 슛을 잘 쏘시네 근데 내가 파워 슛으로 거의 안먹혀봤 에이에이 뭐냐? 저게 들어갈라 에? 쇠도루프 형 쇠도루프 크로스보다 수비적이고 탄탄하고 날쌔고 우선 난 우선 저런 체감이 좋아 175에서 180 정도의 쇠도루프 기모 같다 와우 까비 아니 파워슛 타시는 분들은 각도를 잘 알아 어 그 딱 파워슛 각도가 있어 설마 파워슛이야 여기도 어 어이 반시즌 임드였어요 아 진짜 쇠도루프 어 쇠도루프가 더 시원했어 어 지단 계속 써도 됐었는데 쇠도루프가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어 8회워도 좋거든요 쇠도루프를 살린 들어갔다 와 이거 아까운데요 나도 좀 밀리는 감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완전 나쁠 때 보다는 좀 쓰네이도 왼발 슛 아닌데 저 나보다 빡센템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구요 쇠도루프 오른발 슛 와 잘 막네 제 영상을 보고 아 저렇게 굴리는구나 쇠도루프 쇠도루프 쇠도루프가 D슛에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ZD도 잘 들어가 근데 계속 D슛 하고 싶어 쇠도루프는 그래서 오른발의 하지야 이게 하지 내가 맨날 ZD 써도 되는데 그냥 D 쏘잖아 압박이 심하네 패스가 오면 바로 뺏어보네 다들 D 봐봐 이게 ZD를 안 쏴도 D에도 들어간다니까 월클 3부야? 월클 3부에 봤네? 배치를? 배치로 월클 3부는 처음 본다 어 넣었다 어 넣었다 이야 개멋있게 넣었다 존나 가볍지 않아요? 어 아 쇠도루프가 좋아 진짜 이게 진짜 나이 딱 맞는 중미라니까? 뭐 넣지도 않는 듯이 넣어버리잖아 지나가다가 어 아이씨 꼭! 꼭! 킹오프 되먹혀 열심히 막아야겠다 했는데 못 막았죠 결국 또 하지 왼발 슛 확실히 배치가 아니라 배치는 개빡셌는데 약간 널널해졌네 그래도 그냥 경기하니까 이제 조심하자 또 달려온다 손님으로 또 또 온다 또 온다 또 그격도로 막아야죠 오케이 봐봐 어라? 뭔들어 어? 아 중고 아 아 푸스카스 웹발 슛 아 안돼 내가 턴을 못 넣었어 내 턴이었는데 못 넣었어 원래 턴에 한 번씩 넣는 건데 우리 흐름 내 턴에 못 넣었어 큰일 났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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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약간 또 넣어야지 하는 기분이라 내가 여기서는 한 대비였죠? 제트윗! 아 거기까지 안 닿았네요 하지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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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스카스 아! 베스트요? 하지죠 여기서는 하지 깔고 가야지 왜 베스트냐? 이런 걸 넣기 때문이지 오! 배신자 왜 베스트냐? 이런 걸 넣기 때문이지 아! 동거리 왜 베스트냐? 이런 걸 넣기 때문이지 아유! 왜 베스트냐? 이런 걸 넣기 때문이지 아유! 4팀 4팀 반대 아! 반대 주라고 포카 왼발 오른발을 왜 썼죠? 오른발을 왜 썼죠? 오? 퍼터의 그 느낌은 아니었어요 반대 비었다 세도르프야 핫! 세도르프 어때요? 지단보다 나음? 지단이랑 다른 개념인데 나는 세도르프가 체감해봤어요 지단이랑 아예 풀어나가는 개념이 달라 지단은 탈압박이고 세도르프는 속도로 착착착착착착착착 공으로 밀집수비 저 어떻게 하는지 잘 파... 저 그런 복잡한 거 싫어해서 안 합니다 세도르프 아... 세도르프 아... 여기까지 왔다 세도르프 아니... 개신중했네 세도르프도 지단처럼 하네 음... 저 그러네 포스카슴버슈 다 예 들어가죠 러즈밤마린 또 누구 있나? 뭐... 아... 이걸 못 넣어... 어? 오잉? 약간... 겹칠 데가 있어서... 왼발 슛... 속... 약간 밑으로 간 다음에 왼발 슛 각을 만들고 바로 슛하는...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갔죠? 저기가 왼발 슛 각도이기 때문에... 어... 뭐지... 내가 그 옆에를... 그... 그... 왜에...